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신비한 자원 2. 프랑스 대통령의 실수에 따른 결과 3. 우수 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자원 독점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원 독점은 사회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원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원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갈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불화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관리나 개발 측면에서 문제를 가질 경우, 그들의 실패는 경제와 대중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 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의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값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세인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더믹 사태도 히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연병으로 알아놓은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히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 중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 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예르토 염호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적이구 ISA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 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망간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망간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 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히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만강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통과 지역의 열수광상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통과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과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가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소산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소산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활동이 활발한 통과해역에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2.1대 화산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히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히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에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권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에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위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관세 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되지도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녹색산업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바이든의 IRA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천에서 7천 유로, 726만 물결표 1,017만 원 를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 120만 2,823대 위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후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순위인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통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계약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외교까지 이렇게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알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미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탈성률을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니엘 마크동 프랑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황제 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약펴락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제이피 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가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이피 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예금 2조 5천억 달러를 보유한 전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제이피 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합병한 뒤 제이피 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파, 나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제이피 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터프츠 때 졸업 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 을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 최고 경영자로 선임돼 2004년 제이피 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제이피 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의 감원 피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 이달 1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b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svb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의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 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 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 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 조선의 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 조선 해양 측은 4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효율화, 환율 상승 등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 원화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 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3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세계 LNG선의 80에서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아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아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의 자리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연료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은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아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량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산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 다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에서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현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 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적정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 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 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동거되게 된다면 전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주, 선사들이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 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목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기, SG와 공기윤활 시스템, ALS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을 획득했고 지난달에는 한국 선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 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연료 초대형 유조선 VLCC과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이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